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41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대로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앵간한 사람은 다윗과 골리아스는 다 아니까요 그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꿈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자기가 꿈꾸고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자신이 믿는 믿음보다 더 큰 일을 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크기가 이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세상 일은 그렇지 않아요 요만하면 우리나라 이야기도 옛날에 있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꿈을 크게 가져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가 크게 자라서 새들이 귀뚫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듯이 믿음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다윗을 보면은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의 믿음은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윗 소년 다윗의 믿음을 아주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그래요 미약하게 욕기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은 우리는 별 볼일 없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크게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데 팔이 밖으로 굽으면 병신이에요 병신이 되는 거예요 다 사람이 이렇게 안으로 앉게 돼 있고 굽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더라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아스를 만나가지고 사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오를 비롯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이 불레셋 전투만은 하나님의 선민답지 않게 골리아스에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소년 다윗이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올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대의 새끼를 움키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나 곰도 쳤은 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한례 없는 불레셋 사람들도 그와 같이 될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소년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크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 쭉 살아가며 다윗의 역사를 보면 이 사건 골리아스를 물리친 이 사건 이후로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신앙은 믿음은 완전히 성숙돼서 열매 맺을 때까지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보통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이런 역경 저런 역경 이런 시련 저런 시련 겪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 저런 역경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나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 친구는 승승장구하고 잘나가는데 저는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하게 합니까 나에게 왜 이런 몹쓸 병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컴플레인 아닌 하소연이 아닌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신앙의 완성 단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큰일을 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반드시 거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도 그랬잖아요 동방의 의인으로 허점 하나 없는 자녀들의 문제까지 깨끗이 잘하는 이 욕에게도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것을 이기고 났을 때에 전보다 배에 축복을 주고 더 하나님이 더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보석 여성들은 다 보석을 좋아해요 능력이 되면 모든 보석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바다에 나는 유일한 보석이 진주잖아요 갑자기 생각들이 잘 안 나는데 진주잖아요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아비큘레이터라는 굴 속에서 만들어진대요 이 굴이 가다가 모래가 그 안에 들어온답니다 모래가 들어오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네이커라는 분비물을 계속 뿜어낸대요 고통을 잇기 위해서 그 네이커라는 분비물이 모래를 자꾸 감싸고 감싸고 감싼대요 그래서 이 네이커가 많이 분비돼서 이 모래를 크게 감사면 아주 귀한 굵은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그 굴이 고통을 잇기 위해서 그 네이커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이 네이커라는 우리의 믿음 우리 네이커라는 이 사랑 네이커라는 헌신 네이커라는 봉사 네이커라는 감사 네이커라는 이 희생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이 고난과 역경을 감싸일 때는 아름다운 신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진주처럼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두 종류가 있다네요 그 굴이 모래가 들어오면은 조금 힘들고 아프더라도 그거를 무시하고 억지로 견디고 그 네이커라는 분비물을 뿜어내지 않고 억지로 견디고 이러면은 그 굴은 죽어버린대요 모래 때문에 썩어서 죽어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신앙인들도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네이커로 사랑의 네이커로 인내의 네이커로 소망의 네이커로 감사의 네이커로 기쁨의 네이커로 기도의 네이커로 봉사와 헌신의 네이커로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이 땅의 아름다운 신앙의 진주의 보석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소년 다윗도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에 그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네이커를 만들어서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감쌌을 때에 엄청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 왕도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사멸상 11장에 보면요 암몬 자손들에게 크게 섬멸했다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됨에 그가 노하여 크게 일어났다 암몬 자손을 쳐서 이긴 거예요 사멸상 14장에 보면은 사울의 하늘 요나란도 블레셋 전투에서 크게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14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나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저곳 모합과 암몬 자손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해간 것을 모두 되찾아왔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이기게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만은 골리아시 나타나서 그럴까요 3m에 가까운 골리아시 나타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고래만하다 할지라도 엠파이 스테이트 빌딩만 할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은 그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12정탄군에서도 나오잖아요 요소와 관렙은 저들은 밥이다 하나님보다 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밥이다 그랬지만은 다른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을 밥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배후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시련이 두려운 거예요 고난이 두려운 거예요 골리아시 무서운 거예요 블레셋이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이 믿음이 떨어졌느냐 저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블레셋도 물리치고 모든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겼는데 두 번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역경과 고난 골리아시 나타날 때에 다윗의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여기에 45절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얼마나 믿음이 강합니까 네가 가져온 것은 세상 사람들이 뚜드려 만든 칼과 창과 단창 이런 무기지만은 나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인데 간다는 것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에 골리아시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역경과 시련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은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면은 세상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차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국 사회를 한번 보면은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믿고 살아가느냐 이 국가나 개인이나 이 종말론적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한국도 말로 하면 신라나 고려나 고구려나 조선왕조나 다 말세의 그 현상이 있습니다 세계사를 봐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폼페이가 망할 때도 그러고 도덕과 윤리적인 타락이에요 이것이 종말론적 현상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힘으로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 현상이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도 보면 그래요 많은 청소년들이 향락을 향해 말씀에 요구하는 효도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아시아 17개 중에 한국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꼴찌였어요 17개였어요 우리나라가 충료를 강조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외국 사람 효도 안 하는 것 같죠? 합니다 특히 멕시코 사람들은 정말 친인척들에게 잘해요 요즘 우리나라는 그런 게 싹 사라져버렸잖아요 이게 종말론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끔 잘 양육해야 됩니다 다윗이 믿음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 정신병이나 공황장애나 이래서 전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보세요 시험 한 번 잘못 쳤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나 애들이 없나 부모에게 혼났다고 투신자살하는 애들이 없나 왜 이렇게 나약하게 키우냐고요 다윗이 이렇게 용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의 믿음이에요 경험적 믿음이에요 체험적 믿음이에요 서로 너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앞에 불려갔을 때에 내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훔쳐가면은 물고 가면은 내가 수염을 가서 쳐서 뺏어왔다고 그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수염을 자꾸 쳐주겠다고 야전사백관이잖아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왜 안 무서웠겠어요 그러지만은 항상 거기는 목동생활을 하면서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 늘 다윗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때 그 굳건한 믿음이 일평생 가는 거예요 어제도 한 48년 만에 47년 만에 친구가 후배가 전화와 가지고 이러한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가장 틀이 잡힐 때가 언제냐 유엔주일학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엔주일학교를 어디서 교육을 받았느냐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느냐 일생을 좌우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어렸을 때 그 신앙이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잘못을 했을 때는 깨끗하게 회개합니다 반항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일생을 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가 일생은 남은 생에 다윗을 본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갈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골리아시 두렵지 않아요 믿음이 문제예요 다윗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요즘 한 명 두 명 낳고 안 낳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하니까 이거 집에서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하니까 정말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세상에 나가서 한번 부딪혀 보거든요 부딪혀 보면 내가 최고는 고사하고 꼴찌에 얼쩡얼쩡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절하는 거예요 키울 때는 네가 최고다고 키워놓는데 나가보니까 내가 최고가 아니거든요 다윗처럼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이 세상에서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어떠한 골리아시 쳐들어와도 세상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놓지는 않고 장성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럴 때 저게 내 아들이냐 저게 내 자식이냐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어릴 때부터 신앙양육을 잘해야 돼요 다윗처럼 그러만 일평생 살아가는데 이세가 다윗에게 물러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물러줬어요? 금수저를 물러줬어요? 다이아몬드를 물러줬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 한 마리도 안 물러줬어요 쫓겨다닌 데인데 양 한 마리 끌고 가면 오히려 방해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물러주지 않았지만 야생에서 야전사랑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물려줬기 때문에 일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제발 믿음으로 키우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서 잘못됐으면 저의 인데 오세요 제가 보상해드릴게요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으로 골리아스를 이기고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블레스에서 구원하는 구세주처럼 나타난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4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 역사에 무지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6절에 보면 오늘 여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스의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가 너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내 사가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높은 주위에 오르고 이래도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나를 나타내서 그러면 교만이 딱 들어오거든요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여하 하나님의 이름을 다위처럼 나타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일생은 보장이 됩니다 그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잖아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봐라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정말 요셉이라는 이름을 시민권 받을 때 가졌으니까 요셉을 정말 좋아합니다 요셉도 보세요 어릴 때부터 신화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어디를 갔든 어떤 유혹을 오든 어떤 시련이 오든 어떤 역경이 오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나라에 우뚝 속게끔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7절 39절에 보면 바로와 그 모든 신화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화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고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체를 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 바로 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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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다니엘서에도 보면요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사 가벤 노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거기에서도 니부간 네 살이 이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사 가벤 노고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사드락 메사 가벤 노고의 이름을 높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더 높이 들어 사용했어요 다니엘서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다니엘 왕이 직접 굴까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사람을 처치하잖아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에스도하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전 이스라엘을 전멸하려고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예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사탄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사탄은 막고 있죠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해버렸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없거든요 이스라엘 전멸해버렸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때 위기 때마다 훌륭한 신앙인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모르드게와 에스도예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찬양받잖아요 그게 부림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했던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던 목회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있는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서부는 진짜 장노님이야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야 저분은 진짜 권사님이야 진짜 성도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있는 곳에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사회적으로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직장생활을 하든 개인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가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직분이 최고의 신앙인이 아니고 자 네가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가겠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저도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조그맣게 들어봤거든요 야 이놈아 네가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가겠다 이렇게 들어봤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아버지 눈에 안 찼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셨지만 제가 신학을 한다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신학해서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 제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부모 형제를 버릴 수 있느냐 네가 처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지 마라 달리 하지 마라 소리 안 했어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압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여러분은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있는 곳에서 다위처럼 요셉처럼 다네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구처럼 에스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 찬양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암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립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승리를 전쟁하지도 않고 확신합니다 다위처럼 이길 것을 물멧돌 다섯 개를 딱 들고 가면서 확신합니다 제가 뭐를 가지고 오든 나는 이것으로 이기겠다고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떨지 않아요 다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떤 것이 오든 떨지 않아요 확실히 이길 것을 보장하고 나갑니다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쟤랑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 한 번에 케오시키겠다 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복싱 선수들은 딱 둘이 부딪혀 마주 섰을 때 눈싸움에서 끝난 되잖아요 눈싸움에서 치마친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아스에게 조금도 안 밀린 거예요 아무리 크고 그건 상관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어떤 풍파와 역경과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생애를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아스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봤습니다 우리들은 다윗보다 참 턱도 없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다윗처럼 저희들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볼 때는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이런 시련 저런 역경과 고난이 두렵고 이기기 힘들지만은 내 배후의 역사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윗처럼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이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